수장을 제거합니다 골드 스냅 2번 거 치면 그냥 자야겠다 초반 픽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2번 거 치면 그냥 자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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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피해를 이중니다 피해를 이중니다 192딜 감동 쌉 아이스크림 각 좋은데 담배 때 어쉬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? 아이스크림 삽담배 삽담배면 대체 뭘 해야하냐 열받네 강호할래 작업 로봇 안 잡는게 이득인가? 안 잡는게 이득이네 냉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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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민되고 노베 또 이건 잡지않아 뱀 문부라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증폭초각 탐 세장 담배 피자 담배 피고 삽제라는 작업용 로봇 행복한 워너미 아이템 불 불 세개 있는데 엘리트도 봐야돼 어서세요 어서세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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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ильно 라인업 장단 아니구만 무수한 희귀요므래요 저 아이 폭발 포션 버리니까 얘네들 나오네 아이씨 폭..하이씨 아이씨 평형꽃샘취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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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댐 폭발 댐 댐 댐 댐 댐 댐 댐 댐 아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 보라 했을 텐데. 녹달 축전기. 축전기 못 참지. 타수 다 갖다 버리자. 타수가 없으면 힐링이 되잖아. 타수 다 갖다 버리자. 타수 다 갖다 버리자. 타수 다 갖다 버리자. 타수 다 갖다 버리자. 더 viewers 많은 이제 강화 좀 안해도 여유가 생기겠네 여유가 생기네 흐으음 별 이상한 것만 나왔네 표창각인데 이거 아 눈볼 하나 더 있네 이대로 가도 되지 싶은데 더 없어야돼 아이고 조현이님 어서오세요 몸이 안좋으시군요 어떡해 저도 몸이 안좋으니까 빨리 디펙트 깨고 자야겠네요 디펙트 깨고 모기 잡고 흡연 이제 다했나? 필만큼 폈지 흡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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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를 위한 모두 똥분열 제일 쓸모없는 슥이 강호도 안되있네 열받게 트롤라베 저열 저열각이네 이거 불불 삽질구 현두미 도라이들 진짜 도라이들 자극타는 디벤 핑 핑 다 아... 홀로그램 홀로그램 되게 얇아서 홀로그램이 필요가 없다 탐바 익절 도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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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이 아저씨 도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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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빡빡이 딴 놈 만나고 빡빡이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야 와 프리검 백소...는...나마나 백소 넣어서 심장전 창궁지는 보자 아무튼 나온다 백소 으아 미친 버벅 백소 특 헬로월딩 백소 제거 봐야되나? 제거 안 봐도 되겠지 아 잘못오름 잘못오름 진짜 잘못오름 담배필라그랬는데 엘리트 두 마리 가면 상점 못가니까 상점을 들리는게 낫겠지? 홀셋 오 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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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 고기 먹기 고기 되기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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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토 쏠리네 도라이들 킹 어그였지 어?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린임의 뜻이었군요 이중시전 필요 없지 아니 파지직이 필요 없나 근데 뭐 파지직 강화도 돼 있는데 조각을 하나 더 이각이 죽이면은 종결 스펙이긴 하지 응 써지야 응 인공물 푸키 푸키 안 걸리면 또 거는 거 귀여워 아 이게 왜 안 걸렸어요 또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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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 을 볼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냉정함이 낫지 않을까 카카스 카카스 나대지 마라 미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! 죽성기 돌았나 아 이러면 또 맞아야되잖아 아 뭐야 이게 아이씨 장난치나 아잇 아잇 이걸 고기각을 보내 이펙트 센서 고기를 잘먹는다 고기를 잘먹는다 와 창고 서지 편향 백색소음님 똑같이 심장전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기각 고기각 아이씨 고기각 가수 연승을 가로받는 디펙트 아 뭔 폭풍 아냐 헬로월드 한다는 게 어디야 이 게임은 덱도 꺾였다면 힘든 일 했구나 하면서 추가 점수도 주는데 디펙트는 왜 두꺼운 덱을 짜야되지 이제는 진짜 핸드 잘 뽑는 거에 달렸다 아 운발겜 병탑 못하네 아쉽다 소비 하나 들고 갈까 소비 하나 들고 갈까 지금은 소비보다 수운 피가 넘겠네 음 미친 디펙트가 그렇게도 고기가 먹고 싶어냐 쓰레기 마냥 흠 흠 흠 음 KB KB NILTIP KAKTIMA 야잇 헉! 주가 목숨 또샘 또이 화 1 co2 과 Hal 아니야 아닌가? 아닌게 아닌가? 아닌게 아닌가? 아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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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... mak 아 왜 단타임 아니 왜 연타임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이제 단타로 독고 빼겠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털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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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아 근데 야쿠아 아 야쿠아를 못 구해 허접색 꺼져 예 내가 이겼다 창방님 감사합니다 창방께서 한 번의 승리를 허락하셨다 진짜 디팩트한테 액트포 너무 어렵다 진짜 아니 어떻게 덱수 무장에 도박집까지 했는데 이렇게 힘드냐 아까 똥분열 먹었어야 했나 똥분열 극혐 심장 허접색 허접색